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세폐볼 종목은 석경AT 되겠고요. 코드번호 357550 되겠습니다. 357550 되겠고 오늘 2월 8일 오후 4시 13분 지나서 이제 26,900원의 장 마감을 했거든요. 자 현재 26,900원 선에서 머물고 있고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석경AT 같은 경우에는 나노 플랫폼, 나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노 분야 첨단 소재로 우리나라에서 우뚝 서고 세계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주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석경A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호해수 물량 신경을 좀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일단 주력 제품으로는 치과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. 치과 수분용 필러 소재랑 임플란트 소재가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사실 미비합니다.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지금 점유율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사실 독일이랑 일본 자체가 이런 잘하죠. 잘합니다. 기계공학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있고 토너 외첨재라고 또 있어요. 토너 외첨재. 그리고 PCB, PCB, FPCB 이런 식으로 또 전기전자 소재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것 또한 일본 일본이 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석경AT가 이거를 이제 10% 정도 수치로는 올릴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화장품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나노 소재를 일본에 수출하고 컬러알료 시장 이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거 보시면 자 2019년 기준입니다.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긴 해요.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석경AT 최근 재무제표도 한번 넘겨 짚어볼게요. 17년, 18년, 19년, 20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4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4분기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흑자 기업은 아니에요. 흑자 기업은 아닌데 뭐 시카고 사무소도 있고 일본 법인도 있긴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크고 있는 회사지만 조금 지지부진하다 정도로는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보호의 수 물량 자체도 뭐 한 42% 정도 됐었거든요. 42% 정도 됐는데 앞으로 좀 보호의 수 물량들이 이렇게 좀 보호의 수 물량이 있는 차트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. 윗고리가 달리거든요. 윗고리가 달리는데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갑자기 상승이 빡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금방 꺼질 가능성이 높고요.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25,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죠. 25,000원대를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올랐다가 올 상승이 있더라도 금방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.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가를 올렸다가도 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투자할 종목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장기 투자라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주주분들의 마음이 편하실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신규 상장수들이 다 그렇겠지만 좀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마인드를 가진 것보다 저는 좀 안전한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석경웨이티가 망할 것 같다 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 회사가 좀 더 상승이 나올 때 발전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다시금 쳐다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만 5천원 선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두시고 여기 매물대가 당분간은 머무를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이게 3만원 이상 꾹 올라간다. 내가 그날 보고 있는데 오 올라가는 게 보인다. 그럼 그때 그냥 익절을 하세요. 아마 장이 끝나기 전에 내려올 겁니다. 그럴 가능성이 커요. 다시 말씀드리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보이면 매도하고 다시 좀 며칠 기다리다가 더점대다 싶을 때 다시 잡아서 다시 먹고 나오는 식으로 좀 운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.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.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. 오늘 19일이죠.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.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옥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.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.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. 이런 걸 하는 후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.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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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